오랜만에 제임스가 차려주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만날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거 먹고 운동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야. 오! 그랬죠, 그랬죠. 알았어, 알았어. 응. 너.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겠습니까 네, we're g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핫도그를 만드는 중이에요 와 대롱대롱 이렇게 소세지를 대롱대롱 이렇게 놔두는 중이랍니다 와아 오늘은 미국의 완전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슈퍼볼 데이인데요 이거는 미식축구 결승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슈퍼볼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하우앤 매녀마다 완전 광팬이거든요 근데 맨날 슈퍼볼 데이마다 커머셜 재밌다고 캐릭터들이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슈퍼볼의 묘미는 커머셜이랑 하드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하드윙을 픽업을 하고 이제 제임스의 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슈퍼볼을 같이 볼 예정이에요 제가 미식축구에 대해서 룰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아주 짧게 공부를 좀 해봤어요 미식축구는 농구와 축구를 약간 합친 그런 콜라보 스포츠 같아요 같이 즐겁게 술 마시면서 하드윙 먹으면서 즐기는 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임스는 코코헤드 혼자서 두 번 왕복하고 왔어요 네, 두 번에 맞은거지 네, 두 번의 가시니까 네, 두 번의 가시니까 네, 두 번의 가시니까 네, 두 번의 가시니까 네, 네, 두 번의 가시니까 네, 어떻게 가시니까? 네, 네, 가끔은 나의 가시니까 이거 진짜 쉽게 보니? 네, 네 네, 근데 난 건강에 준비하기만 내일이 내 목소리가 훅이 네 내일이? 지금이 너무 아프죠 ㅋㅋ 아직은 너무 아프지 않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드레널린이였습니다 내일, 다음, 내일 다음, 다음은 다음은 그날이 더 아프죠 아마 내일이나 내일모레가 좀 다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을 한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코코 헤드가 얼마나 계단이 많은지 아실 수 있어요 청구의 계단 자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두번 왔다갔다 했던거죠. 다리가 얼마나 아플지는 내일이나 모레가 돼봐야 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같이 갈거냐고. 근데 당연히 안가죠. 저는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보고싶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풋풀 공부도 좀 해야되고. 풋풀 경기 전에. 이정도는 다가야 되죠. 이제 좋습니다. 고객님. 교관에 원해? 고객님. 이제 보러owe서 해 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요. 그중에서 복잡한 사이즈가 많아요. 지금 하드윈을 세 박스를 시켰어요. 한 박스당 8개가 들어있어요. 빨리 먹고싶다. 맛있겠다. 한 박스당 8개가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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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당 9개가 들어있어요. 저희는 이제 바닷가 저 근처에 있거든요 저쪽까지 걸어가서 얘 봐봐 바닷가까지 걸어가서 이제 좀 세팅을 하고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저는 이 옷에다가 바지를 입었거든요 이제 이걸 벗고 선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쇼의 파도를 그냥 등대로 그냥 탁 때려 맞고 왔어요 태닝을 하려면 몸이 살짝 좀 젖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구독했던 밀리의 서재를 열어볼까 합니다 stop you don't need any help? hey ha you don't need any help? it's all about the journey nice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 멋지다 우와 오, 멋지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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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주 충분히 태운 것 같아요 몸이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잘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며칠 지나봐야 알아요 진짜 오랜만에 해변에서 잘 쉬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지금 돌레에 왔어요 맨날 지나가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질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그늘로 들어와 여기는 돌레기념품샵 뒤쪽에 있는 약간 정원 같은데? 휴양지 같은데요 휴양지 같다 한국인들한테는 성이 안 차는 이런 반찬들 굉장히 불만족스럽죠?